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요? 자나깨나 씽조심! 보이스피싱, 스미싱 이런 범죄 절대 안 당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. 우리의 개인정보가 곳곳에 많이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.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의심을 보는 게 좋습니다. 조금이라도 이상한 메일, 링크, 바코드, 무료 설치 파일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. 알겠죠?